어머님은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? 라고 여쭤보면 음, 선생님 저는 매일같이 1시간씩 걸어요.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. 어디서는 걷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50대 이후 성인에게 걷는 게 좋은 운동인지 또한 어떻게 운동하는 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노년 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. 여러분, 왜 이렇게 걷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? 바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운동을 배운 건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배운 기초운동 외에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즉,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걷기 운동이라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. 문제는 이 걷기라는 초기 단계에 너무 오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.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더샘 뺄샘으로 시작하지만 박사님, 저는 1시간 동안 더샘 뺄샘을 매일같이 하니까 수학 정말 잘할 거예요. 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. 즉, 운동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실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전신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더 배우죠? 미국 노년 내과 학회에서는 모든 운동 처방전은 오버로드 원칙을 바탕을 둔다. 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 익숙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육 조직이 적응하고 능력을 증가시킨다. 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익숙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. 우리는 평생 걸어왔죠? 그러니 걷는다는 것은 익숙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지 않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근육에 줄 수 있을까요?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간다.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운동의 강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물에서 설렁설렁 걷는 것보다 열심히 수영을 한다는 게 강도를 올리는 거죠. 하지만 관절하고 심폐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다른 운동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바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옆으로 간다. 라는 뜻입니다. 1번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고 2번 어려우면 다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.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헬스장 얘기하면 또 런닝머신 1시간 타고 돌아오는 그런 거 말고요. 사진에 나가는 이런 운동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면서 헬스장 이용하시고요. 아무튼 이런 운동기구의 장점은 쉽고 안전하다는 점이죠. 예를 들어 이런 운동기구 말고요. 이렇게 아령을 위아래로 들 때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어깨가 다칠 수가 있는데요. 운동기구는 가동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더 적죠. 또한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. 보통 그냥 가동 범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렉 익스텐션 기구를 사용한다 보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폈다, 오므렸다, 폈다, 오므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건데요. 여기에다 무게를 얹어서 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하다가 중량만 서서히 올려주면 됩니다.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느끼게 되고 그럼 앞서 언급한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가 더 이상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사용해 보셔야 하고요. 만약에 또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또 다른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 기구로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. 보통 이렇게 익숙해지는 기간은 전문가들은 2,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운동하시는 것을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면서 또 강도도 위로 올려주고 위, 옆, 위, 옆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잠깐 운동을 하시다 다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은 운동을 못 하시니 건강이 더 악화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죠? 그러니 꼭 운동기구를 사용하시기 전, 후에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몸을 꼭 풀어주시고요. 물론 어깨나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은 꼭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는 너무 걷기 운동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. 안전한 운동을 차차 배워가시며 익숙치 않은 스트레스를 근육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.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